고스틸 똥 주먹! 뭐지? 비상이다, 비상! 지금 너희 꼬락선일 봐! 왜? 왜? 너흰 지금 너무... 너무! 너무? 야왕! 그게 문제다! 고스트, 다른 말로는 유령 또는 귀신! 너희들이 다시 존재만으로도 두려운 고스트의 품위를 갖추기 위해선 위해선? 방법은 단 한가지! 많은 이의 두려움을 먹고 레벨업 하여야 한다! 싫어 싫어! 난 인간들의 졸귀탱이란 말 듣기 좋단 말이야! 엘라! 고스트로서 귀엽다는 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! 조용! 두려움! 그것은 곧 강력한 소울 에너지라는 것이지! 소울 에너지? 영혼의 힘? 으스스, 영혼들은 무서운 얘기를 하면 모인다지! 정답! 그리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반대 모여 무서운 얘기를 시작한다! 고스트들의 공포 썰 배틀! 이름하여 고스트 무서워! 무서운 썰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! 즉, 소울 에너지를 모으는 1등 고스트에게는 레벨업의 용돈이 주어질 것이다! 나! 자, 존재만으로도 두려우면 고스트가 되는 게 누가 먼저 나설 텐데 겨울 도전하러 나 먹 origin 가슴! 미소! 우와!